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장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오전에는 안 좋았지만 오후짱 늘어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구요 이와중에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2.56% 정도 하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0.1% 하락 코스닥은 플러스 0.48% 상승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 4,700억 매도 코스닥은 외국인 676억 매수입니다 이와중에 선물 시장은 좋지가 않았구요 다른 선물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그다지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마이너스 2.6% 하락 프로그램 매도는 6만정도 나와주고 있고 한투 KB 신한차전권에서 매도 물량이 나와줬습니다 키움 NH1S에서는 매수 유입이 들어왔습니다만 이게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와 달라지는 점 자체는 나와주지는 않았구요 셀트리온은 오늘 명확하게 메이저들의 양매도 포지션이 나와주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포지션에 의하여 화방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딱 봤을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일단 박스 하단 구간을 거의 다 와 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의미한 가격은 이날이었죠 리세션 이슈가 나와주면서 경기 침체 이슈가 나와줬던 2024년도 8월 5일자 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구요 이 구간의 저가와 이 구간의 몸통의 캔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제는 이 저가 밑고리 구간에 곧 있으면 조만간 도달을 해주는 그런 시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께서도 현재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 박스 하단 구간에 다 왔으니 너무 겁먹으시는 것보다는 아 이거는 좀 그래도 내가 감안을 하고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좀 합리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대선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미대선 이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식시장은 구조적으로 반등을 보여줄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바이오 사이클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게 바이오 섹터군이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는게 아니에요 바이오 섹터는 지금 말 그대로 유의미한 조정을 주는 구간입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바이오 섹터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확률이 높고 최근에 보여줬었던 그 상승 사이클은 사이클을 타는 와중에 그 한 사이클 정도 돌았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쉬어 왔다가 두 번째 사이클이 올 건데 그때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적극적인 바이오투자로 수익을 챙기는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딱 지금의 이 모습만 봤을 때는 참 암담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또 박스 하단 구간 아래까지 내려와 버리게 되면 이게 시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맞고 셀트리온 또한 마찬가지로 주봉 기준으로 여기 하단까지 내려와 버리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월봉 기준으로도 지금 1년을 넘게 이러고 있는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도대체 바이오 올라갈 때 올라가 두지도 못하고 이렇게 박스만 그려주는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조금 아쉽고 화가 나실 수 있으시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견뎌내야 하는 시점이 맞아요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의 턴우라운드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실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합동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내년부터 턴우라운드 구간이 나와줘요 그러면 지금은 턴우라운드를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 저점의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일단은 감안을 하고 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허빈치TV 잘 아시겠지만 텔레그램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라기보다는 테마군들 위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좋은 기업군들은 지금 분할 매수를 해나가기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기업군들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꼭 한 번 씩 허빈치TV에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십시오 특히 여러분들의 시간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다른 뉴스를 막 찾아보고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허빈치TV에 이 텔레그램 하나면 여러분들의 주식투자 준비가 끝납니다 하루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명확하게 아실 수 있으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